2022년 4월 6일입니다. 러시아의 미국의 러시아 채권 제재 어제 뉴스입니다. 바이든 블록스 러시안 본드 페이먼트 이렇게 뉴스 떴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한국 뉴스를 안 봤으면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는 경제학자나 전문가가 아마도 아마도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있을지 없을지. 자 지금 일단 제가 하고 있는 것 말씀드릴게요. 파이썬 데이터 사이언스 정리하고 있어요. 넌파이 판다스 의외로 분량이 많습니다. 시간이 꽤 걸리네요. 그리고 이어서 파이썬 머신러닝과 러스트 조금 하고 그런 다음에 5,6열 5,6열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부터 abc 코딩에 들어갑니다. abc 내용이 지금부터 설명 이 내용과 다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을 다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지 abc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이던이 러시아의 채권 페이먼트를 차단시켰어요. 본드 페이먼트를 차단 블락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러시아가 카드를 썼는 거예요. 카드를 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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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할부금 납부를 막은 겁니다. 납부를 차단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봐야 돼요. 원래 그러니까 러시아의 카드 할부금은 러시아 계좌에서 자동이체가 되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러시아 계좌를 미국이 몰수 했단 말이에요. 몰수는 했지만 카드 할부금은 나가도록 허용을 했어요 지금까지. 지금 허용을 했습니다. 왜냐 하니까 카드 할부금을 받는 사람이 미국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이 받는 걸 러시아로부터 돈 받는 것을 막을 순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차단한 겁니다. 그럼 왜 차단했느냐는 거죠. 어차피 돈 받는 것은 러시아로부터 미국이 받는 건데 왜 이걸 못하겠느냐.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밑에 있는 독일의 어제 뉴스. 러시아의 가스프롬 자산. 독일 내죠. 독일 내의 러시아 가스프롬 자산을 몰수를 했어요. 특히 가스 저장고. 독일 내에 있는 러시아 가스 저장고를 몰수를 했습니다. 이건 분명한 불법이죠. 독일은 러시아라마랑 전쟁하고 있는 국가가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는 나라에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그런데 독일이 러시아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몰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왜냐하면 엄발의 오줌누기와 같은 건데. 엄발의 오줌누기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이걸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있는 분들일 거에요. 아마도 병자호란, 임진우회란 다 계획한 분들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텐데. 그런 거에요. 당장 급한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은 루블화 결제를 서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달러나 유로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러시아가 루블로 결제하지 않으면 가스 차단한다고 그랬죠. 차단한다고 그러니까 독일은 당장 당장 내일 아침 밥 해먹을 쌀이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죠. 내일 아침 해먹을 쌀이 없다. 이 표현도 들어본 적 있으면 연식이 좀 있는 분들일 거에요. 요즘에 그런 말을 안 쓰죠. 어쨌거나 독일은 가스 프롬 자산을 압류함으로 해서 앞으로 몇 달치 가스를 쓸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 거에요. 그럼 8월 이후 여기 있는 가스까지 다 러시아의 독일 내에 있는 러시아 가스 프롬에 가스 저장고까지 다 쓰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망하는 것 밖에 없어요. 그렇죠. 당장 그 다음 해먹을 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 한국 GDP가 독일을 출루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독일 GDP가 한국이 2.5배 정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독일의 GDP가 2.5분의 1로 반토막이 날 거라고 보는 거죠. 왜 그런지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또 재미있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헝글이 대통령 선거를 했어요. 그리고 어젠가 그 결론이 났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선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당은 헝가리의 미래는 이스트에 있다. 야당은 웨스트에 있다. 이스트와 웨스트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게 이번 대통령 선거의 주제였습니다. 이런 선거가 다 있어요. 세상에. 헝가리의 미래를 이스트와 웨스트, 웨스트를 선택할 것 같으면 우리 야당을 찍어달라. 이스트를 선택할 것 같으면 여당을 찍어달라 했는데 압도적으로 여당이 승리했습니다. 또 반대로 이 경우도 있어요. 폴란드와 리토아니아는 우리는 웨스트로 가겠다. 공개적으로 웨스트를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죠. 파키스탄도 이스트와 웨스트 중에서 택일. 지금 친중 성향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파키스탄은 친미 성향도 있습니다. 강합니다. 친미와 친중이 중간다리로 있는데 현재 정권이 이스트에 치중돼 있으니까 웨스트로 균형치를 좀 옮기자라고 하는 것이 파키스탄의 지금 쿠데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파키스탄의 쿠데타 비슷한 상황에서 지금 90일 뒤에 선거를 합니다. 90일 선거에서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이스트와 웨스트. 선택을 하라는 거죠. 바이아로 줄타기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아로 줄타기의 계절입니다. 각 국가들이 줄타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든이 러시아의 본드 채권을 몰수를 했잖아요. 블락을 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보죠. 간단하게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미국 사람들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있고 미국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미국의 JP Morgan이라던가 러시아 은행입니다. 그죠? 이 사람은 채무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채권자들이에요. 카드 할부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카드 할부대감을 매달 이 사람들에게 미국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야 돼요. 어떻게 제공하느냐 하니까 러시아 계좌에 있는 640억 달러. 그죠? 640억 달러. 아니죠. 6400억 달러죠. 6400억 달러에서 여기 빌린 돈이 약 우리 한국 돈으로 300조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천억 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30빌리언 USD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300빌리언 빌린 것에 대한 원금을 그러니까 할부금을 여기에 640빌리언 러시아 계좌에서부터 계속 매달 갚아나가는 거예요. 이걸 미국이 차단한단 말입니다. 왜 차단하느냐? 러시아 돈을 미국 사람에게 주는데 미국이 차단한다. 이게 좀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차단을 시켜서 그러면 러시아가 돈을 못 갚게 될 거 아니에요. 이 돈을 못 쓰면 그러면 채무불리행이 되고 그러면 신용불량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러시아를. 그죠? 그런데 그러면 신용불량이 안 들려면 러시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 돈은 못 쓴단 말이에요. 러시아 계좌에 있는 것은 묶어놨으니까. 지금까지 풀어줬어요. 미국이. 뭘 수하했음에도 불구하고 풀어준 이유가 여기는 이 돈이 누구한테 가느냐 하니까 미국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미국의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풀어준 건데 그걸 막겠다는 겁니다. 왜 막느냐? 신용불량을 만들기 위해서 막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면 러시아에게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신용불량이 되든지 아니면 이 돈 말고 다른 데서 달러를 가져와서 이 사람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다른 데로 가져올 달러는 어디 있느냐? 이것밖에 없죠. 독일 내에 루브라 결제 반대했잖아요. 이걸 달러로 받아라만 달러. 유럽의 가스 대금을 루브라가 아니라 달러로 받으라는 거예요. 달러는 기본적으로 기축 통화인데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페트로 달러 때문입니다. 페트로 달러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대금, 전 세계 에너지 대금을 결제하는 표준 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루블화로 가스 대금을 받겠다는 것은 달러 패권을 깨뜨리는 거죠. 달러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걸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유로화로 받거나 달러로 받거나, 유로화 달러로 받거나 사실상 한 집은 두 가족, 한 집안에 있는 친구들이니까 루브라 결제를 취소하라는 겁니다. 루브라 결제를 취소를 해야지 달러를 받을 수가 있고, 러시아가. 달러를 받아서 그 달러를 얘한테 주면 니네들은 디폴트, 채무불량이 아니고 따라서 진영불량이 아닐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러시아는 그렇게 알겠느냐는 거죠. 러시아는 그런 방법이 없지. 그러니까 루브라로 받겠다고 할 것인가. 러시아의 선택은 두 가지에요. 한국하고 에너지, 즉 페트로 달러. 테트로 달러로 다시 복귀하는 것인가. 복귀로 복귀하는 거예요. 복귀가 되거나. 아니면 JP모건등에게 러시아 은행에 와서 거미나 루블로 가져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할 거라는 건 미국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니까. 이들이 미국이 만약에 달러로 이렇게 카드 할부금을 달러로 결제하지 않고 금이나 루블로 결제하면 그거는 채무불리행으로 간주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무조건 달러를 쓰라는 겁니다. 무조건 달러를 구혈하는 거고 달러를 구혈 방법은 기존의 에너지 대금을, 유럽에서 에너지 대금을 달러로 받으라는 거죠. 루블이나 금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러시아, 한국이, 독일, 영국, 프랑스가 한국이 GDP를 초월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게 어떤 의미인지 보자면은 지금 보시면은, 자, 이 봅시다. 이게 N이에요. 러시아 루블과 N화 간의 반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저쯤이 0.83, 3월 7일 0.83이었어요. 그리고 계속 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가 지금 어제죠. 오늘 날짜는 1.47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두 배입니다. 두 배. 그러니까 두 배니까 이 기간만 보고 얘기를 하자면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러시아의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두 배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온 거는 국민소득이 반토막이 난 거고 이전 한 달 전보다 3월 2월 7일에 비해서 3월 7일은 러시아의 국민소득이 반토막이 난 거고 그리고 3월 7일에 비해서 4월 7일은 러시아의 국민소득이 두 배가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N화와 비교를 하자면. 그렇죠? 반대로 N화가 기준이 아니라 루블화가 기준이 되었을 때 보자는 거죠. 루블화가 기준이 되었을 때는 일본의 국민소득이 3월 7일에 비해서 지금 반토막이 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루블화가 루블이 전 세계 기축통화라고 가정하면 가정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루블화가 근본위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축통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돼요. 그걸 막겠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그렇죠? 그럼 그 기준을 본다 그러면 일본은 한 달 사이에 국민 1인당 GDP가 절반 반토막이 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루블이 기축통화되는 것을 기어코 막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가장 똑똑한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밤에 밤새도록 고민해서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이겁니다. 그게 아이디어예요.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아이디어입니다. 참 한심하죠? 루블과 N뿐만 아니라 KRW도 마찬가지죠? KRW 한국 원화 볼까요? KRW 보시면 이 기준 8.87이었고 지금은 14.51이에요. 별 차이 없죠? 그런데 일본보다는 조금 나아요. 조금. 그렇죠? 마찬가지로 루블과 유로로 볼까요? 유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 기준 0.006이에요. 0.006에서 0.01이니까 두 배죠. 그렇죠? 유럽 유럽 간점에서 유럽 간점에서 러시아의 1인당 GDP는 3월 7일에 비해서 한 달 사이에 두 배가 된 거고 러시아 간점에서 유럽 GDP는 한 달 사이에 반토막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한국 앞으로 이제 앞으로의 얘기입니다. 앞으로의 일 한국의 원화가 루블 혹은 중국 위안에 연동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달러 혹은 유로나 일본엔에 연동되는 거 앞으로 향후 여기 되는지 여기 되는지 따라서 한국의 국민소득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금융 메커니즘에 의해서 국민소득이 지금보다 두 배가 되거나 아니면 반토막이 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알으시죠? 이게 금융입니다. 금융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야흐로 이제 줄타기의 계절입니다. 어떤 줄을 타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극명하게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죠. 바로 지금입니다.